랩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아 대박 욕되겠다 아니 진짜 같은데 아니 대박 이게 뭐야 진짜로 진짜 같대 징 짠 그 후기 툭 재키나봐도 제가 왁스와 스프레이 어떻게 사용하지 아아 그렇다 왜? 다슈 아아 되전의 사람이라서 왜? 다슈 하하하하 엄청 파같아 깜짝 놀랐어 하하하하 양키 캔들 다른 냄새가 있어요 저는 크리언커톤입니다 기억해 태권도 왔는데 아이카리오에 왔을 때 공연한 선바이가 오미코였던 이름으로 제가 책을 읽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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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불회는 내일의 농담거리 저는 책을 읽을 때 먼저 냄새가 나요 아, 정말 좋은 책이에요 냄새가 나요? 네, 여보세요? 네, 신부님 책 받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와, 그리코라고 합니다 잘 읽을게요 잘 읽을게요 네, 이놈아 봐 네 안녕히 계세요 그 후기 오늘은 우리가 갑자기 라면 먹고 싶어서 마토에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일본 라면과 살게 다르다고 해도 한국은 일본 라면 미진이 있다면 뭔가 손나아지가 되나요? 손나는 첫 도치가 첫 도 차이가 있어서 근데 진짜 와트신은 솔직히 대전도 100조원 도시대 진짜 이 태가 뭐 밑에 요리가 조준한테 해요, 진짜로 요리가 조준한테 그러네 그러네 아, 이거 봐봐 그러네 진짜로 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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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발 아니, 뭐? 지금 모야시 아, 모야시 순대는요? 순대 아, 라면을 먹는데 순대거든요 네 아니, 다시 와, 자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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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미료, 초미료 아니, 왜? 아니, 초미료인데 왜? 진짜 하지마 아니, 초미료 이걸 사야지 집에 돌아왔습니다 예 멤버를 소개하겠습니다 콘나벨 선수 대파 뭐지? 이거 뭐지? 파 면 마늘 치킨 소토 사골 컴탕 컴탕 컴탕을 베이스 조금 불안해요 거기 파 면 나의 파 면 사 리 미용 아, 나의 파 면 아, 나의 파 면 아, 나의 파 면 이렇게 색이 잘 어울린다 그리고 짠 야기餃子는 없어서 베이비 고우는 군만두 페베로 왜? 탑졌어 이거 왜? 이거 탑졌어 유즈장의 시골이 시몬이 없었다고 이따 자기 비카 면 하하하하 이 멤버는 오늘의 파 면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기완이 없魚 기완이 없는데 기완이 없는데 기완이 없는데 기완이 없는데 2몰만 기완이 없는 액자 걸어졌거든요 뭐에 미쳐 미쳐 미치玉 지금 포지션은 좀 에러프나잉 ㅋㅋㅋㅋ 《アンモナイト》 한 번 더 세요 understood 《ヤーピー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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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れを焼いていきましょう パームも 이거一緒に入れる? ーブルーズ 《パーム》 どれくらい? 《パーム》 今日ラーメン 가게 ようこそ 今ラーメン 가게 이름 뭐에요? 何? 당신과 반케ラーメン 가격이 이번에는 쀼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먹어도 크림도 크림 구독자예요 자기가 전에 일본이 오는 라면의 터치기 때문이예요? 24살이 처음 왔어요 어디에? 껀데이요 처음 våra 처음 먹었는데요 팁카르기는 너무 너무 예정 본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세게 안 될까요?! 이거 너무 크다! 차후에 맛을 해주는게 엄청 크다! 한 번 더 넣어주세요 네... 천만 더 넣어도 좋아요 천만 더 넣어주세요 천만 더 넣어주세요 천만 더 넣어주세요 천만 더 넣어주세요 메인 캐릭터의 라스 진짜 진짜? 진짜 진짜야? 이거 진짜 진짜야? 일단 베이크를 해봅시다 이 정도면? 어떻게든지 지우세요? 8년 정도면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조심히 가세요 진짜 되켰라니 오! 한번만 더 먹었을때 1번 더 먹었을때 지금 1분인데 빨리 되켰라니 마늘 못먹어? 괜찮아요 지금 1시간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런 일은 절대 라면을 먹을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짜장면을 먹을 수 있을까요? 물론 다른데 그래서 라면을 먹을 수 있을때 라면을 먹을 수 있을때 특히九州 라면을 먹을 수 있을 때 집에서 먹을 수 있을때 진짜 맛있다 여기 어디있어요? 어디있어요? 자고있어요 김경식같은 사람 지금 40분 정도 됐었을때 오! 와! 스프가 넷트로 이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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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찍어 봤어 좀 다시뿐이네 근데 무슨 맛일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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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나! 여러가지 엑소가 겨우쭉한 느낌이라 믹스하면? 될 것 같은데? 잘할 것 같은데? 자! 이거 먹으면 돈코치 라멘 고물みたい이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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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뉴앙스에서 만들어졌어 치킨스톡을 넣으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빨리 다시 갈게요 이것도 이러면 돼 이러면 돼 이러면 돼 이러면 돼 저희가 일본에서 라멘을 보면 항상 이런식으로 한 명은 그냥 라면 한 명은 매기라면 다 라멘을 해서 파예요 국물 맛이 얼마나 맛있겠다고? 삼겹살 또 있네 이게 삼겹살 사실 이러면 돼 뜨거운 라발라바 히야 와우 혼돈이 콤빼 하시대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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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도 됐다 아! 와이가 거기에 모격시다가 치킨스톡 Look! 이게 Mutter의 펜트 진짜 이거 베스트 이거 베스트 아이스론이란다 응? 이만 원이요? 네? 이만 원이요? 이만 원이요? 뭐 이만 원이요? 이만 삼천 원이요? 에? 대단해? 귀여워 누구인가요? 와 기딴해 멘두 넣어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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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닦아줄거 아니야? 맛있게 드세요 멘두가 진짜 야발라마 이야네 참고로 일본에서 라면을 먹을 때 면을 삶은 정도를 고를 수 있었는데 다른 것들은 바리카타 바리카타? 살짝 덜 익은 정도의 라면을 하나 먹었어 엄청 무거워 이거 엄청 무거워 아이고 람발람바 이야라 그래 그거 응? 그거 진짜 한국에서 김경식 다 캐 놓고 있는 것들 아저씨 한국인도 모르고 있어 대단히 바리카타인데 너무 무거워 라면을ries 라면을 만들어진다 라면을 만들어진다 라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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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라면을 만들어진다 라면을 만들어버렸어 라면을 만들어진다 아нд 그날 아, 뭐ού 아, 이거 라면 그런데 라면이었는데 뭐해 아 뭔가 룩크 되게 귀여운 것 같은데? 이거 진짜 그냥 조단대심하실 텐데 너무 되게 귀여운 것 같은데? 진짜요? 어머 소리들아! 어떻게 되지? 요리 찬네린이 카운트에 겪었어? 응! 쿠키쿠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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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진짜 같은데 쿠키쿠? 아 대박! 뭐라는 거 대체 한두워 지금? 대박! 됐겠다! 와 냄새 대박! 아 대박! 천 scar 천 transport. 천 Cristo. 하트. mucha 들리는 거. 맛있어? 대박! 이게 뭐야 진짜로? 진짜 calmer. 지금。 50분? 뭐야? 진짜 맛있어! thankfully 조금. 광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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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대박인데? 이야~~ 대박 노리가 그렇구나 아 대박 뭐야? 우와 대박 이렇게 보니까 진짜 같아 대박 진짜로 마지막은 역시 뭐니뭐니 해도 한국 노리 와~~ 이거 진짜 끝장난다 와 진짜 끝장난다 이야 진짜 끝장난다 감사합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짠 음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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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음 음 멋en 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